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는 걸 내가 왜 몰랐을까 리스크도 거의 없고 10년 갖고 있으면 10% 넘잖아요 그러면 20... 뭐야 한 6년 지나면 15%라고 쳐보죠 15% 그러면 2년이면 30% 4년이면 얼마예요? 그냥 월세 안 올렸다고 했을 때 왜냐면 월세 안 올릴수록 더 잘 나갈 거 아니에요 1대1 코칭, 컨설팅 하지 않습니다 모든 노하우는 유튜브를 통해서만 공개될 거고요 모두 다 무료입니다 다만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 자 중공공 임대사업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정부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근데 인기가 없었어요 박근혜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시장이자율이 2%였는데 중공공 임대사업,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대사업 이자율도 2%예요 그럼 누가 하겠어요? 왜냐면 이거 중공공 임대사업 하려면 들어오면 일단 8년 동안 세입자가 갑이 돼요 이분이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계약해요 재계약할 때 2년에 한 번 하죠 2년 왜냐면 1년 들어오면 2년까지는 살 수 있으니까 2년에 한 번 하는데 재계약할 때 몇 퍼센트 올릴 수 있느냐 월세 5% 올릴 수 있어요 5%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월세 100만원 받는 진짜 그런데도 5만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안 하죠 근데 저는 했어요 왜냐?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면서 신용도가 SBS 다닐 때랑 내사업 할 때랑 신용도가 완전 다르잖아요 뭘 하려고 해도 대출이 안 되잖아요 이자율도 높고 저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SBS 미디언에 다닐 때 일금융권 이자율이 1%대였어요 1% 근데 때려치고 나오니까 3%대인 거예요 근데 중공공대출은 2%예요 아 이걸 해야겠다 만약에 1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7천만원에 반공제 그러니까 다른 거는 반공제를 반공제라는 게 뭐냐면 소액 임차 보증금 아 또 소액 임차 보증금 얘기를 또 해야 돼? 그럼 또 경매 얘기를 해야 되는데? 임대차 보호법도 얘기해야 되고 얘기할 게 많네요 여튼 그래가지고 그거 빼고 근데 반공제 얼마 빼고 그 남은 돈 빌려주는 거예요 반공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오고요 근데 뭐 하나하나 다 해야죠 말하다 보니까 컨텐츠를 뭘 해야 될지가 나오네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저의 자산배분을 위해서 월세 상품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중공공 임대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은행에서 할 수 있고요 임대사업자를 내야 돼요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파트를 하나 아니면 주택을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한 다음에 그 계약서를 들고 아 아니구나 사업자 등록을 먼저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? 아 맞다 이게 좀 한 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를 먼저 안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계약을 해요 그러면 잔금하기 전에 계약서를 들고 세무서에 갑니다 세무서에 가면은 그 주택 머시기 뭐 이런 데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중공공 임대사업자 하러 왔다 그래요 그러면 그 계약서 사본이랑 신분증이랑 몇 가지 서류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서류를 주면 거기서 그 중공공 임대사업 면허를 줘요 면허 그 면허를 들고 그 세무서를 가요 세무서 가면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줘요 만들어줘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들고 그 나중에 이제 세입자가 맞춰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인천에 했다 그러면 그 물건지 물건지에다가 내가 임대 상황에 대한 신고를 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아 그리고 이제 그거를 들고 그 사업자 등록증이랑 계약서랑 요런 거 다 들고 저기를 우리은행을 가요 다른 은행에선 요 대출을 취급을 안 합니다 우리은행에 가가지고 중공공 임대사업자 대출 하러 왔어요 이러면 몰라요 아 저 할 때는 몰랐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업자 대출 해주는 대로 안내해주세요 이러면 해줘요 그럼 거기에 가가지고 매입 임대사업자 대출 장기 요거 하러 왔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 매뉴얼 보면서 이제 대출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건 재밌는 게 그거를 안 봐요 DTI DTI가 그거 맞죠? 소득 대비 부채 상환하는 거 비율 LTV랑 DTI 이거 DSR 이런 것도 그때 공부 존나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뭐 다 까먹은 거 같아요 근데 여튼 여튼 그거 대출 해줍니다 근데 그게 2%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했냐 지금 가는 지금 이제 임대계약하러 가는 데는 인천 아파트인데 여기는 좀 가격이 높은 데고 여기보다 싼 데 있어요 지방에 충청도 이런데 그런 데다 했죠 8천만원 7천만원짜리 아파트에다가 월세를 놓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사업에서 번 돈은 다 여기다 때려박았어요 충청도 8천만원짜리 아파트 쳐봅시다 여기가 월세 540이에요 겁나 싸죠 근데 87에 56 5600만원이잖아요 그쵸? 대출되는 게 70%니까 87에 56 5600만원이에요 거기다가 반공제 1,700만원 한다고 그랬죠 충청도는 반공제 1,700만원입니다 지방이니까 그러면은 4,900만원 대출 나오죠 4,900만원에다가 고증금 500만원 더하면 얼마예요? 5,400 그 2,600만원 있으면은 그 다음에 요정도 대출 받으면 이자가 한 얼마 나오냐 7만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얼마 들어갔죠? 내 돈? 2,600만원인가요? 2,600만원 넣어가지고 한 달에 540에서 이자 7만원 빼면 얼마 나오죠? 그럼 33만원 그럼 33만원 곱하기 그냥 계산하기 쉽게 30만원으로 할게요 360만원 거기다가 분모가 2,500만원이니까 10% 넘죠? 2,500만원은 10%면 250만원이고 15%면 300 얼마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 16% 되는 거예요 16% 16%라니 공실률 감안해도 10%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는 걸 내가 왜 몰랐을까 리스크도 거의 없고 10년 갖고 있으면 10% 넘잖아요 그러면 20 뭐야 한 6년 지나면 15%라고 쳐보죠 15% 그러면 2년이면 30% 4년이면 얼마예요? 그냥 월세 안 올렸다고 했을 때 그냥 월세 안 올릴수록 더 잘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년이면 30% 4년이면 60% 9년이면 100% 넘어가죠 제 나이가 그때 몇 살? 33살 내가 이거 10년 동안 불리면 무조건 다 따블씩 나겠구나 자산은 무조건 2배가 되겠구나 근데 이거 아파트 가격 오르는 거 생각 안 한 거죠 10년 동안 인플레이션 해지는 그러니까 월세를 안 올려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를 아파트 가격 자체가 해줘요 저는 43세대를 보고 하는 거예요 43세 그래서 저는 다른 금융자산을 펀드 있잖아요 글로벌 펀드 요거를 안 하는 게 낫겠다 요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돈을 벌면 그냥 똑같은 데를 똑같은 단지 똑같은 지역을 그냥 하나씩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 부동산에서 제가 VIP가 되는 거예요 공실에 대한 공실률이 점점 낮아져요 처음에 난 두 달이 공실인 거예요 와 맨붕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률이 줄어들어 10개월 10개월이야 근데 나중에는 공실이 안 생겨요 제가 거기서만 열 몇 채 열 채 요렇게 사니까 만약에 세입자가 나가잖아요 그럼 저희 거 제일 먼저 채워줘요 다른 부동산 옮길까 봐 다른 부동산에 물건 내놓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러 오면 제 거 제일 먼저 보여줘요 인테리어가 약간 좀 모잘라도 아니면 층이나 향이 아주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아파트 각 호수마다 근데 제가 VIP가 되니까 거기서는 제 걸 먼저 보여줘요 여튼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공실률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계속 해결을 해주고 그래서 여튼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은 사실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여튼 월세만으로도 쏠쏠하다 월세로도 웬만큼 월급만큼은 받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어 혹시 뭐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 네이버에 네이버에 그 유나바머라고 치면 뭐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분 나오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사진이 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그분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원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게 됐고 적폐가 됐죠 근데 이거 사실 적폐도 아닌 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저보고 이렇게 하라고 막 안내책자 보내주고 이랬었어요 그 뭐야 부동산 가면은 아 막 보도자료로 그런 거 막 나오고 이런 거 하세요 근데 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는 주변보다 더 싼 임대료로 내놓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게 주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주소득이 그것이 주소득인 나이 많은 분들은 이제 그런 걸 하시겠지만 저는 어쨌거나 그게 월세가 주소득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사업도 하고 있고 일도 하고 있고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뭐 다른 그런 임대소득도 있고 이제 또 새로운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유튜브도 하고 있고 이런데 제가 꼭 그 임대소득에 목을 매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내놓고 있고 정부 정책이 원하는 그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 PD수첩인가 거기에 적폐라고 나오는데 와 옛날에 저 PD연합회 있을 때 MBC PD들이랑 같이 술 먹고 이랬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PD가 아니죠 PD인가 유튜브 PD죠 지금은 지금은 신사임당의 PD입니다 약간 이상한 정보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뭐 세금이 다 면제된다는데 세금 아니에요 70%인가 뭐 감면 되는 거지 뭐 100% 한 푼도 안 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종부세도 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세도 감면 되는 거지 소득세도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금 낼 거 다 냅니다 제가 주변 머리가 없어가지고 잘 못 챙겨가지고 그 종부세 신고 기간에 와 이번에 추석 껴가지고 진짜 짧았어요 정신도 없고 근데 그때 신고 못하면 그냥 종부세 얄짤없이 다 내야 되는 거 아시죠 다 내야 돼요 그 임대사업자 중공공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서민주택 주거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그 기간 지나면은 그냥 다 얄짤없이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세금 더 내죠 법으로 정해진 법정 세율보다 더 내고 있어요 아 갑자기 생각하니까 짜증나네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그거고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얘기는 뭐 이번 마무리를 짓고 이제 가서 우리 세입자님이랑 같이 또 계약을 해야겠네요 그 중공공임대사업자는 계약을 할 때 부동산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는 걸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표준 임대차 계약서 2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제목으로 근데 부동산 가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거 인터넷에서 다운받거나 아니면 우리은행에서 달라고 하면 주거든요 그걸로 계약서 써가지고 계약하고 나서 그 계약서도 우리은행에 제출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만 저희 세입자와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러 가봐야겠네요 아 이거 운전하면서 운전하는 시간을 이렇게 쓰니까 너무 알차네 진짜 알차다 오늘도 알찬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